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10월 3일에 이어서 지난 10월 9일 광화문 강장에서는 조국 사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10월 9일날 저는 시위 현장에서 처음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현장을 찾아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10월 9일날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현장을 누비면서 여러분들에게 현장 상황을 전달했고 또 여러분들은 댓글과 같은 형식으로 많이 응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조국시는 사퇴했지만 예정대로 10월 25일날 여러 단체들이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다시 한 번 더 광화문 집회를 개최합니다 10월 25일 금요일날 조국 및 문재인 퇴진천만 국민대회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열립니다 본 대회는 밤 8시고 리허설은 12시고 또 그 중간에 다른 형태의 운동본부에서도 2시 이런 모임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함께 일하는 젊은 분들과 함께 낮시간부터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실향 준비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한 분들과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로 광화문의 교보문고 그리고 교보생명빌딩 앞에서 주로 활동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공명호TV가 눈에 띌 수 있도록 조그만 깃발을 만들어서 좀 높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와서 또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젊은 스태프들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서 악수도 나누지만 또 여러분들이 시위에 참여한 그런 기분, 결심, 의견, 느낌 등을 이렇게 인터뷰로 담는 그런 시간도 좀 자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10월 9일날 저는 직접 구독자들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 상당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그동안은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당연히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난 2년 6개월을 이렇게 되돌아보시게 되면 나라를 지키는 일도 국민들이 직접 참가해서 나라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행동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누누이 깨우치게 됐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저와 공병호TV의 스태프들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은 꼭 참가하셔서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을 함께 담아서 우리 조국인 자유대한민국이 더욱 더 열정적이고 더욱 더 역동적이고 더욱 더 자유롭고 더욱 더 훌륭한 그런 국가로 성장 발전해 가는데 힘을 더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주로 교보 광화문 빌딩 앞에서부터 공병호TV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방문하시면 저와 만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성하시고 한 주도 항상 많은 성취가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기신 분은 세렌님입니다 문재인은 국가를 무슨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정도로 알고 있는 뜻합니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 답은 지난 2년 6개월 정도 정말 많은 것이 내려앉았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 국방, 한일관계, 한미관계 등 많은 부분에서 손상이 컸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깡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웃 나라들은 이렇게 한국을 생각할 겁니다 저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구하는 그런 전략이란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세렌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여러분도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하고 역동직이고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씨앗을 뿌리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뀐 beautiful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 random urer ena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한국